4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떨어져서 다쳤어요. 2번 보안경을 썼어요.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잠깐만요.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4번 어?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?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.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? 시끄럽지 않아요? 시끄럽지만 귀마개를 하면 불편해서요. 그래도 여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꼭 해야 돼요. 그리고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쓰는 게 좋아요. 네, 그럴게요. 아, 작업이 끝난 후에는 기계의 플러그도 빼서 정리해 놓으세요. 네. 저희쪽에서 정리하신 점수를 올려주셔도 됩니다.